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타 농협 계열사들의 필기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안내는 지역농협을 제외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타 농협 계열사들의 5급과 6급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역농협에 대한 안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를 따라가 보시면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필기시험에 대한 채용 공고상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급에서의 논술 문제도 계열사들을 막론하고 모든 회사에서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객관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기출 문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출 문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출 문제를 지금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 범위와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필기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는 탑뱅커에서 조사한 과거의 기출 문제와 농협은행의 가장 최근 일자 채용 설명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에 필기상의 범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과거에 기출됐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출제의 범위와 비중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 먼저 처음 시험이 시작됐던 시점에는 경제 파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작년부터는 조금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경제 부분이 과거에는 주로 단어를 묻는 위주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구 효과라는 단어를 보기에서 선택하면 되는 식의 아주 간단한 방식의 경제 문제가 출제가 되다가 특히 작년 2020년부터는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는 단어를 묻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경제 파트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출제의 범위 면에서도 기존에는 주로 경제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금융 자격증과 금융 상식의 내용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20년 코로나를 시작으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권을 준비하면서 금융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배웠음직한 내용들이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금융 자격증, 금융 상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출제의 비중은 경제에서 금융 자격증과 금융 상식 분야로 출제 비중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이게 2020년도에 가장 큰 출제 경향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융 자격증과 금융 상식을 완전히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매도라던가 ETF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금융 자격증을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금융 상식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그 금융 상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통용되는 금융 상식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신문에도 과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금융 상식 부분이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에서 난이도가 단어 위주로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낮았는데 이제는 사고력이나 이해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식으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경제 파트에서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라고 첫 번째 출제 경향을 2020년 6급과 5급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께 농협 그리고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들에 대한 필기시험의 큰 트렌드 두 번째를 이야기 드리면요 최신 이슈 내용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잠시 여러분께 채용설명회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직무 상식평가 출제 예시 이런 것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네 여기 채용설명회에서도 다시 보시면 여기 금융권 최근 주요 쟁점 상황 이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라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신 이슈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신 이슈가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관련 분야입니다 채용 공고에서도 디지털 상식이라는 부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상식이란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릴 중요한 큰 트렌드는 최신 이슈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상식과 관련한 하나의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드려 보면 과거에 오픈뱅킹이라는 단어는 없었죠 4, 5년 전에는 오픈뱅킹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리고 2020년 모든 은행의 필기시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출제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마이데이터입니다 자 과거에 2019년을 장식했던 은행권의 화두는 오픈뱅킹이었다면 2020년도 하반기부터 가장 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중요한 키워드는 마이데이터입니다 2021년부터는 더욱더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질 텐데요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2, 3년 전에는 마이데이터라는 단어가 신문에 없었죠 그리고 이슈가 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모든 은행들의 필기시험에 나왔고 농협 역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이데이터가 뭔지를 설명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기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특히 디지털 관련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상식에 있어서는 최신 이슈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 3년 전 상식 책으로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신 이슈 내용들, 디지털 내용들을 다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식 책을 사 보시더라도 상식 책을 볼 때 그 책의 발행일이 아니라 초판 발행이 적어도 2020년 하반기인 책을 보셔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탑뱅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해가기 위해서 PDF로 상식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해서는 최신 이슈 내용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조금 다행인 건 농협은행이나 농협 계열사들의 경우에는 타행 대비 디지털 분야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행이 앞서서 한 디지털 관련 사업들을 조금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상식들은 지금까지 타행에 기출됐던 내용들이 조금 한 템포 늦게 기출되거나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6급의 경우에는 타행들이 주로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데 하반기 채용이 끝난 다음에 거의 바로 다음에 초에 채용을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6급의 경우에는 더더욱 전년도 타행 기출 문제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디지털 분야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 타행에서 먼저 출제가 된 내용들이 뒤이어서 디지털 상식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그래서 디지털 분야를 공부하면서는 첫 번째 최신 이슈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타행 기출을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분야를 농협이 조금 다 타행에 비해서는 뒤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채용 설명회의 영상을 또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먼저 농협이 걸어온 길이 있죠 이렇게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고 지금 2009년에 보시면 여기 청와대 지점 개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또 그런 개점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혹시 만약에 농협은행에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는 한 번씩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역사를 거쳐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13년도 보면 해외 점포가 개설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2018년에 보시면 7년 연속 사회공원 1위 은행 저희의 큰 자부심 중에 하나죠 저희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19년에 보시면 디지털 혁신 캠퍼스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농협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DT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신다면 나중에 면접이든 자기소개소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님께서 적어도 농협은행의 연혁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채용 공고에도 농협의 사업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연혁 연혁들에서 여러분들이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2019년 P2P 금융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 클라우드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는데요 기출 문제에 보시면 저렇게 연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 내용이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이나 P2P 내용이 출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협은행의 사업 부문을 공부하면 그것과 연관된 디지털 관련 용어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최신 이슈, 두 번째 타인 기출, 세 번째 농협과 관련된 사업 부문을 보면 디지털 분야에 출제될 문제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중요도를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농협 필기 시험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 농협이나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뇌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협은행은 타행과 달리 찍으면 불이익을 주는 시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강생 분들이 물어보시면 보기가 두세 개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찍으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농협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찍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찍으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모르는 문제 찍지 말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비워두세요 거기다가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농업 분야의 문제들은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출제의 경향과 기출 문제의 범위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서 그럼 바로 그 풀어낸 문제들을 가지고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찍으면 불이익인 시험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세뇌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농업 분야를 무시하시지 말고 공부한 시간 대비는 오히려 점수화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 채용 공고에서는 되게 어렵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농업 관련한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조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농협은행과 중앙회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취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채용 설명회 영상에서도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농협은행에 대한 소개이고요 농협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야기, 농업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농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농협의 설립 취지는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만약에 쌀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농사를 지었다면 그러다 보면 사과가 태풍이 와서 농사가 잘 안되고 쌀은 농사가 잘 돼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쌀 농사를 지은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좀 빌려주고 그 다음에는 쌀 농사가 잘 안됐을 때는 제가 좀 빌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 농협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그 지역 농협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만든 게 출자를 해서 만든 게 농협 중앙회고 농협 중앙회가 다시 출자를 해서 만든 농협 금융지주 아래 농협은행이나 기타 금융 계열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의 설립을 구조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에는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농업과 농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채용 공고에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첫 번째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건 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협과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아 그래서 조합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기출됐었는지를 보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최초의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이냐를 보기에서 묻는 문제 답은 로치데일 협동조합 이런 문제나 아니면 세계협동조합연맹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용어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냥 만약에 제 이야기 없이 언뜻 보셨다면 이런 걸 왜 공부해야 하지? 손해보험이나 은행을 준비하면서 웬 조합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그 근간 뿌리를 공부하시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면 아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가 여러분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농가와 농업 관련된 내용들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채용설명의 영상에서도 농협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농협과 관련된 농협의 역사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왔습니다 자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뿌리는 단순히 필기시험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하셨을 자소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취지를 묻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설립 취지 목적을 이해하시고 자소서나 면접 필기에 임하셔야 핀트를 잘 맞추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채용 공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의를 하면요 디지털 상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타행의 기출 문제를 보는 것 두 번째 최신 이슈를 공부하는 것 세 번째 농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디지털 상식 부분에서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금융경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경제가 단답형 위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거는 2년 전 얘기고 해를 거듭하면서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고 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온 역대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되면서 금융 자격증의 내용들이 이제는 상식화가 되면서 금융 상식의 비중이 많이 2020년도에는 늘어났더라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잡아두셔야 되겠고요 농업과 농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카나라 통신 듣고 농민신문만 계속 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들 위주로 그들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찍으면 감점이 있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게 농협 필기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들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는 내경 테셋과 같은 부분을 공부하시면 통과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2년 전에 좀 지나갔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경과 테셋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그 부분들은 만약에 매경이나 테셋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경이나 테셋으로 공부한 분들이 만약에 상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산다면 시중에 있는 책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를 꼼꼼히 보고 초판 발행이 언제 됐는지 그 원고가 언제 써져 있는 것인지를 보고 가급적 최근 거 출판사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최근 거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 이제 시험까지 사실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어떤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요 순서에 대한 안내는 직무 상식 경제 금융 파트를 농협에서는 직무 상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직무 상식의 아까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 범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는 순으로 나열을 조금 어느 정도 순서를 잡아 드려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 그 다음 상식, 금융 그 다음 NCS와 경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는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상식이나 디지털 내용 기타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경제에 기반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DTI라는 대출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산정하는 그 기준 그걸 나타내는 DTI라는 금융 용어는 금융 용어이기는 하지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금리가 과거부터 고금리 시절에서 저금리로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이 풍부해진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빌려서 쓰는 게 쉬워지고 그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의 가계 부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DTI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소득이 많으면 돈을 조금 많이 빌려주고 소득이 적으면 돈을 조금 적게 빌려주겠다라는 용어가 기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하고 금융 공부를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기타 위에서 출제됐던 글래스 스티컬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인 경제의 금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오래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기타 상식과 금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뇌의 휘발성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부하면 여기 지금 직무능력 평가와 관련해서 직무능력은 다른 말로 NCS 여기 지금 NCS라고 써 있죠 채용 담당자님이 지금 NCS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 NCS를 농협에서는 직무능력 평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에 대한 출제 예시로 회계팀의 대출 장부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예시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나 회계 이런 내용들 자체를 공부하는 게 NCS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순서나 우선순위를 이 순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어떤 공부의 방법론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접근 방법을 특히 농협과 관련된 농협은행이나 중앙의 계열사들을 준비하시면서는 심화학습보다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너무 지역적인 내용을 깊게 심화학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농협은 타행보다도 더 시간이 부족한 그런 특성을 가진 시험 유형이고 그리고 찍지도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부족하고 찍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알기는 아는 내용이라고 계속 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좋냐면 시간이 부족한 은행 고시의 특성상은요 더더욱이나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통해서 처음에 만약에 경제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개념과 문제들을 같이 천천히 풀어보고 그 다음 세 번 네 번 반복학습하면서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뒷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심지어 어떤 풀이 과정으로 풀어졌는지 이런 게 반복학습이 돼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반복학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숫자가 바뀌었더라도 아 이런 문제의 유형은 숫자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니까 풀이 과정이 아 그거였지 거기에서 내가 숫자만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서 빠르게 풀 수 있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정적인 범위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문제들 위주로 반복학습을 하시면서 실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이 시험에 대비해서는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순서 그 다음 두 번째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필기 시험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그리고 범위에 맞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금융지주 회장님과 은행장님의 신년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필기에 대한 안내를 하다가 신년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축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은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는 절대 신년사 같은 걸 갖고 와서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순히 필기뿐만 아니라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전반적으로 이 신년사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함께 쭉 보겠습니다 이번에 은행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6대 농협은행 은행장 1월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보면 어디서 일하셨었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 이렇게 농협 계열사들은 농협은행에서 쭉 일을 해서 은행장이 되는 게 아니라 농협은행에서 일하다가 중앙회를 가기도 하고 금융지주로 가기도 하고 농협은행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열사들이 서로 범농협이라 그래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이니까 은행에 대한 내용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면접에서도 자소서에서도 필기에서도 어려우실 수 있다 자 처음 신년사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첫 줄에서 벌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필기시험에 또 나오고요 큰 틀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농협은행 가족 여러분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고객 현장 중심 디지털 전환 ESG 경영이라는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정하여 농협은행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ESG 경영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서류 부분에서 자소서를 쓰실 때 만났던 단어죠 그 다음 디지털 전환 이 디지털 전환도 서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농협은행의 5급 논술시험 문제는 3개 중에 택 1을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어왔는데 하나는 농업, 농촌에 대한 문제 하나는 디지털 관련 문제 세 번째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년사의 내용들이 필기시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 둘째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추진, 오픈 API 개발, 모바일 플랫폼 확장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와 관련된 이 키워드들과 관련된 이 주변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본격적인 부분은 강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으로 농협은행에 대한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ESG 경영 실천으로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 계속 ESG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농협은행의 사업 부분에서도 ESG 경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과 관련해서도 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게 그냥 자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농협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 다섯째 보면 직원 여러분 기업 금융 자산관리 등 커리어 목표를 정하고 핵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적어도 자소서 1번에서 포부를 물어봤죠 그럼 그 포부를 물어볼 때 고객을 위한 은행원이 되겠다 뭉뚱그린 은행원이 아니라 내가 더 깊게 들어가서 기업 금융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산관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그게 구체적인 커리어 목표가 되는 거고 그게 누가 바라는 방향이에요? 은행장님이 바라는 방향이죠 그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는 지원자가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분은 농협금융지주의 회장님인데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농협은행의 은행장님이었어요 원래 스마트금융부에서 일을 하다가 공과금 스마트고지서 이제 공과금이 종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도 오죠 그 아이디어를 내셨던 분이 농협은행의 은행장이 됐다가 이제 농협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가 디지털 혁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스마트금융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은행장을 거쳐서 금융지주까지 갔겠죠 그래서 아까 필기시험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경제시험만 나왔다면 이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상식문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자 쭉쭉쭉 좋은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법농협 계열사와 농축협과도 상호 협력하고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이야기는 과거에 논술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법농협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라 자 이렇게 신년사의 내용들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면접이든 필기든 자소서에서든 자 금융지주 회장님도 사회적 책임 ESG 경영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취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소서에 썼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혹은 앞으로 다가올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ESG 경영체계와 관련해서 농협은행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중요하구나를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또 있겠죠 그 다음 넷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겠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확대를 해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활용한 상생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 그럼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오픈뱅킹은 이미 했으니까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특히 면접에 가시면서는 PT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하심에 있어서 이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PT를 준비하셔서 면접에 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럼 필기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은행은 이런 식으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PT를 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 금융이나 디지털 경제 용어를 집단 면접에서 개개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경제에 대한 질문이나 디지털 관련 질문을 개념을 묻는 질문이 면접에도 있기 때문에 필기 공부를 하는 것이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농협금융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채용설명회에서도 처음에 채용 담당자님께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연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럼 적어도 글로벌 사업과 관련해서 농협은행과 계열사들이 어떤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하시는 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2013년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해외정보학과 퀴즈로도 나갔었는데 정답은 나중에 한번 들으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뭐 베트남은 있네요 그렇죠 베트남 사무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미국 뉴욕 지점 등등에서 농협은행에서도 해외 사무소를 굉장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년사가 타행과 다르게 농협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그래서 농협금융의 ESG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혁 그리고 이렇게 농협금융의 해외 진출 현황 은행이나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계열사들이 그래서 이 나라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그리고 이 연혁도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ESG와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 나머지 기타 내용들은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강의가 이게 농협만을 위한 강의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탑뱅커에서 개별은행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강좌를 만들었었습니다 먼저 조금 자랑을 하면 은행고시가 처음 시작되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서 기출 유형을 파악해서 강의를 만들었던 것이 탑뱅커이고요 그 탑뱅커에서 은행고시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 은행별로 출제 경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강좌를 만들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은행들이 한 7,80% 수준에서는 같은 범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금 농업이라면 농업과 관련된 부분처럼 특수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2,30%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었냐면 구독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농협 강의를 신청하시지만 이게 끝나면 그리고 기업은행이 만약에 필기시험에 대해서 채용 공고가 나오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기업은행에 맞춰서 강의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딘가가 채용을 시작하면 그 은행에 맞춰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구독형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는 데에 부담은 덜면서 긴 수강 기간 동안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협 거 신청하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신청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 강의가 자동으로 변환되면서 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수강 기간도 여러분들이 중지나 연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긴 시간 강의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을 수강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